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번개맨의 웃음파워 받으러 오세요 번개맨의 웃음파워를 받으면 착한 웃음을 갖게 되죠 웃음주머니 입장 어떡하지 오늘따라 힘이 쭉 빠지네 한바탕 웃으려고 왔는데 걱정 말아요 제가 웃음파워를 날려줄게요 웃음파워 웃음파워가 잘 안돼 번개맨 힘내세요 여러분 번개맨에게 힘을 주세요 다같이 번개맨을 외쳐봐요 하나 둘 셋 번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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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신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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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번개맨 새로운 번개맨 중에서 웃음파워가 가장 어려워 어떤 땐 잘 되고 어떤 땐 잘 안 되고 여러분 나를 웃겨주세요 진짜 재밌으면 웃음주머니가 크게 부풀어요 그럼 번개맨에게도 웃음파워가 생길 거예요 좋아요 우리가 웃겨드릴게요 아, 참! 나는 아무 때나 웃지 않아요. 진짜 재미있을 때만 웃는다는 거 꼭꼭 기억하세요. 번개맨! 번개맨 엄청 재밌어요. 어서요, 번개맨! 난 멋진 건 자신 있지만 웃긴 건 조금... 그럼, 제가 먼저 웃겨볼게요. 재미있어요. 조금! 그럼, 번개맨도 용기를 한번 내볼게요. 오렌지를 안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왜 배를 움켜잡고 웃어요? 배꼽이 빠질까봐요. 이거 좀 웃겼어요. 우와, 이 손주머니가 부풀고 있어. 제가 번개 유머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건 좀 쑥스럽긴 한데... 이것도 좀 웃겨요. 웃음 중언니가 엄청 비풀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요. 아, 웃겨줘? 아, 이러다 오늘은 웃음파워를 구경도 못해보겠네. 오, 웃음 주머니다! 우리가 웃겨주자! 아, 그래. 아이들이 많이 많이 웃을 때 그 웃음을 오졸히 빨아들이자. 우리가 웃겨줄게요. 네. 가시벨이 없다. 아차차차다. 아차차차.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러 온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아차, 아차차, 아차, 아차차. 우주에서 제일 웃긴 짠궁이라네. 아차, 아차차, 아차, 아차차. 우주에서 제일 웃긴 남땅이라네. 우리가 웃겨주러 왔다고요. 맞아요. 좋아. 그럼 부탁해. 음, 그러면 이걸 보면 누구든지 다 웃을걸? 너무 웃긴다. 거북이가 런닝면신을 달리고 있어요. 남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고 있어요.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없어요. 아, 웃음 주머니가 약해지고 있어. 동물을 괴롭히는 건 재미없다고. 저기 아차. 내가 웃겨 볼게요. 응. 자, 짜잔. 아니. 진짜 재밌죠? 뭐야 뭐야 내가 왜 쓰레기통에 두려워 있는 거야 내가 그래 왜 낙서했어 이런 거 기분 나빠 진짜 우습다 재밌죠 진짜 진짜 재미 없어요 아 이러다 웃음 주머니 바람이 다 빠지겠어 아차 친구 사진에 낙서하는 건 진짜 진짜 재미없어 아 좋아 그러면 이번엔 진짜 웃길 거야 아차 탁 자 아 이거 친구야 이리 와봐 어 갈게 별나무야 조심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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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죠 재미 없어 별나무야 괜찮아 아차 아차 친구를 괴롭히면서 웃기는 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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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어 재미없어 감동 이런 게 재미없다는 걸 아는 친구를 만난 건 처음이에요 우와 웃음 주머니가 부풀고 있어 웃음 파워도 힘을 얻고 있어 지금이에요 번개맨 친구들 재미있다는 것은 친구들도 나도 모두 재미있어야 진짜 재미있는 거랍니다 우리 진짜 재미있을 때만 웃기로 약속해요 웃음은 함께 웃음은 시원하게 번개맨 웃음 파워 번개맨 친구들이 와보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정신 차려 둘이 낙당이라고 아차차차 우리 낙당이지 지금이야 어 충성이다 이거 이상하다 빨아도 빨아도 계속 생기네 와 정말 어렵다 어려워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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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 뚝딱아 아빠 오신뻐를59 받았더니 자꾸만 기분 좋을 생각만 나요 으의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직ㅉ 하하하하하하 고미디카를 웃으니깐 люди 얘들아 들어가 attendant — hear Traitor 하하하하하하하하 올 지 오늘은 웃어요 귀 주 저 또 왔어요 친구들 덕분에 웃음이 가득 차서 오늘 하루 종일 웃을 수 있겠어요 친구들 나를 잘 봐요 아침에 웃어요 점심에 웃어요 저녁에 웃어요 깔깔깔깔깔 밤에도 웃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점심 때 내 웃음 소리는 뭘까요 잠깐만 잠깐만 점심 때 점심 때 어떻게 웃음더라 못들어 못들어 자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네 어떡해요 정답 확인 친구들 잘 봐요 아침에 웃어요 점심에 웃어요 저녁에 웃어요 깔깔깔깔깔깔 밤에도 웃어요 오호 형 securities стра 저희rev 좋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히히히히였어요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 저녁때 내 웃음소리는 뭘까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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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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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알아봐 함께 웃어볼까요? 정답 하나, 둘, 셋 쁘! 아휴 오늘 너무 많이 웃었네 여러분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웃음 주머니와 함께한 완성!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